다른 뜻에 대해서는 캐논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대포의 한 종류에 대해서는 캐논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도쿄도 오타구에 위치한 캐논 본사 사업 캐논 주식회사는 영상 및 광학기기에 특화된 일본 굴지의 다국적 기업이다. 또한 캐논의 주요 제품으로는 사진기, 캠코더, 렌즈, 복합기, 복사기, 프린터, CMOS 등이 있다. 본사는 일본 도쿄도 오타구에 위치해 있으며 후요 그룹에 속한다. 사명인 캐논은 1933년 회사의 전신인 전기광학연구소에서 출시한 첫 카메라 시제품의 이름인 칸론에서 따온 것이다. 이후 유사한 이름의 1935년 캐논이라는 이름을 공식 상표로 등록하였다. 캐논은 1937년 도쿄에서 미타라이 다케시, 요시다 고로, 우치다 사부로, 그리고 마에다 다케오가 전기광학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것이 전신이다. 이 회사는 초기에는 간단한 광학유리를 제조하였고 가장 먼저 만든 것은 니폰 코가쿠 K, K에 납품할 니코어 렌즈였다. 1933년과 1936년 사이에는 회사의 이름을 칸론으로 명명하였으며 본격적으로 렌즈뿐만 아니라 포컬 플레인 셔터를 탑재한 일본제 35mm 카메라인 칸론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이 카메라의 이름을 따라 1947년 사명을 캐논으로 고치게 된다. 1940년 캐논은 일본 최초의 산업용 엑스레이 카메라를 제조하였고 이후 텔레비전 방송용 줌 렌즈를 생산하기에 이른다. 1958년과 1959년 사이에는 세계 최초의 영화 카메라인 캐논플렉스와 리플렉스 줌 8렌즈를 함께 선보였다. 1961년 캐논은 레인지파인더 카메라인 캐논 7과 50mm 1대0.9를 선보였다. 1964년에는 일본 최초의 10키 계산기를 2년이 지나지 않아 영국 섬낙 사화의 제휴를 통해 완전한 전자식 계산기인 아니타 마크8을 출시한다. 1965년 캐논은 최초의 반투명식 미러 slr 카메라인 캐논 펠릭스를 출시한다. 이때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로 인기를 끌지 못했으나 이는 이후 소니에서 dsl-t를 출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1971년에 들어 캐논은 캐논 f1 하이엔드 slr 카메라와 fd 렌즈를 공개했다. 뒤이어 1976년에는 최초의 마이크로 컴퓨터를 탑재한 캐논 ae1을 출시했다. 1982년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와일드라이프 as 캐논 cg 이라는 로고로서 최초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이와 함께 캐논은 버블 제트 기술을 이용한 최초의 잉크젯 프린터 역시 공개했다. 1985년에는 캐논은 캐논 ef 마운트를 공개했으며 1987년 전자식 오토 포커스를 지원하는 캐논 eos 650을 출시했다. 최초의 플래그십 프로페셔널 카메라 라인인 eos 1은 1989년이 되어서 등장했다. 같은 해에는 세계 최초의 반투명 펠리클 미러를 사용한 afslr 카메라인 eos rt 를 출시하기도 했다. 1992년에 와서 캐논은 뷰파인더만으로 카메라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최초의 af 카메라인 eos 5를 공개했으며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인 파워샷 600 또한 공개했다. 1995년에 들어 캐논은 최초의 상업사진을 위한 손떨림 방지장치를 내장한 slr 렌즈를 출시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당 10년사를 지원하는 eos-eel nrs 를 출시했다. 1996년에는 최초의 포켓 사이즈 카메라인 afs c 포맷을 채용한 카메라를 출시했으며 북미 시장에서는 elph 라는 이름으로 유럽 시장에서는 ix us 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또한 1997년에는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2009년 10월 캐논은 730유로억 유로 를 현금 지급하여 독일의 프린터 메이커인 os를 인수했으며 2010년 3월 최대 주주가 되면서 세계 최대의 프린터 제조사로 부상했다. 2010년 캐논은 북미 시장에서 프린터 사업을 테레고피스 솔루션즈 잉크로 분사했고 2012년 3분기에는 점유율 20.9%를 달성해 세계 최대의 프린터 메이커 및 판매자로 부상했다. 2013년에 들어 캐논은 500달러 억달러를 들여 뉴욕주 멜빌로 본사를 옮겼다. 또한 키자니아 서울내 포토 스튜디오 체험관을 오픈하기도 하였다. 2014년에 들어서는 나노프린트 리소그래피 시스템즈를 보유한 멀레큘러 인프린트 잉크를 98달러 억달러에 인수했다. 카메라 분야에서는 2014년 현재 11년 연속 dslr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2014년 2월에는 eos 시리즈의 글로벌 누적 생산대수 7천만대를 돌파했고 2014년 5월 22일에는 렌즈 판매 1억대를 돌파함으로써 세계 점유율 1위의 광학기기 업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2018년 9월 캐논 최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캐논 eos re 출시되었으며 rf 마운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10월 캐논에 크롭바디 미러리스가 출시된지 정확히 7년 만에 출시되었다. 2019년 3월에는 eos re 기능을 일부 축소한 대신 보다 저렴하고 쉽게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접할 수 있는 제품인 eos rp가 출시되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출시로 인해 풀프레임 크롭 dslr 마운트 카메라의 개발 및 출시빈도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과 다르게 꾸준히 dslr 용 마운트를 개발 출시하고 있다. 현재 캐논의 총 매출의 대부분은 사무기기 부문에서 나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 사업 역시 2008년 국제적인 경제위기 당시 축소되는 경향에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호조세를 띄고 있으며 디지털 카메라 사업은 현재 매출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dslr 이나 콤팩트 카메라를 중심으로 렌즈 캠코더 쌍안경 빔프로젝터 등의 영상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다. dslr 카메라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현재 1위 이나 일시적으로 니콘에 역전되는 등 치열한 점유율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방송 업무용 캠코더 및 렌즈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업무용으로 xlh1 시리즈를 시작으로 한 hd 카메라와 cctv 렌즈 화상회의 네트워크 시스템 카메라 역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각종 프린터와 복사기, 복합기, 스캐너, 프로젝터, 팩스와 같은 사무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다. 팩시밀리는 개인용은 2006년 12월부로 단종되어 생산되지 않고 현재까지 업무용 팩스만 생산하고 있다. 또한 독일 오스를 인수함으로써 대형 산업용 프린터, 주문용 프린터 등의 라인업이 강화되고 있으며 업무용 포토 프린터 등 신규 분야 역시 점유하고 있다. 복사기 레이저 프린터, 편집, 캐논은 1960년대부터 복사기 제조를 시작했다. 1960년대까지는 미국 제록스가 특허를 방패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제록스의 특허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전자사진 방식인 mp 방식의 개발에 성공하여 1969년 첫 제품을 출시했다. 이후 복사기 분야에서 제록스와 대등한 점유율을 차지해오고 있다. 복사기, 레이저 프린터 외에도 제품에 대한 문서관리 및 프린터 관리, 장표 설계 등의 소프트웨어 제품군 역시 개발 판매하고 있다. 철구업 잉크젯 프린터, 편집, 캐논은 1980년대에 잉크 노즐의 히터를 가열하여 발생시킨 거품의 압력에 의해 잉크를 분출시킴으로써 정밀한 이미지를 인쇄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잉크젯 프린터를 개발했고, 1985년에 이 방식을 제공한 bj 프린터를 발사무실에서 가전까지 폭넓게 보급하여 현재 캐논 매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제품군이다. 제조 장비 분야에서는 반도체 노광장치 및 액정기판 노광장치의 개발 제조를 다루고 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안과용 측정기기, X선 사진 촬영기기, 의료 영상기록장치의 개발 제조를 다루고 있다. 정보기기, 편집, 캐논은 과거 세계 최초로 숫자식 입력의 계산기의 제품화에 성공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pda, 공학용 계산기, 전자사전, rfid 카드 프린터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다. 제조 장치, 편집, 진공기술과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핵심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나 태양전지, 스토리지 등의 다양한 제조 장비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다. 구성요소 기기, 편집, 모터, tmf 센서, 산업용 자기헤드, 연락처 이미지 센서, 전자회로 등의 구성요소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